너무 뜨거워 오늘도 밤샘 후 회사에서 아침을 맞는 재우기획AE 홍예술 대리 죄송합니다 에스프레소 다스장 부탁해요 한컵에? 카페인 급유중인 그때 밤샘 후 좀비로 나타난 입사 동기이자베프 AD 장엄지 비오는 날 로비 너무 좋지 않아? 드디어 못 잤어 미친가 우연일까? 아니면 어떻게 한 거야? 전조 혹시 다들 밤샘 거 아니죠? 차남으로 불리며 까칠하기로 소문난 재우기획 기획일팀 차민우 팀장 강구준 니즈는 하나도 없어지고 왜 이런 싸구려 가피만 남았지? 대학교 팀플 수준으로 일할 거면 학비들을 내고 다녀요 월급을 받고 다닐 게 아니라 다시 만들어 와요 하루 더 드립니다 홍예술 대리 네 팀장님 전조 못 읽었어? 죄송합니다 팀장님 기대에 못 미쳐서 기대 자체를 안 했는데 뭔 건방이야? 나가 24시간 안에 수정 시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모두 예측한 듯 수정 시한을 미리 준비해둔 예수 19수정 비안 영감 클릭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A의 업무의 8알은 다 저놈에게 배웠다 전조를 봐 광고주가 하는 말 표정 어미만 눈치채고 있어도 이게 될 계약인지 안 될 계약인지 그걸 잘 잃는 놈이 살아남는 거야 5년 전 사수와 부사수로 만난 민우와 예수 그 차림으로는 못 가요 네? 옷부터 화장법 헤어까지 다 바꿔요 눈빛, 말뚝, 표정 다 연습하고 밤새서 작성했다고 기획한 개판인 게 정서 앞에니? 어? 왜 울어? 너 잘려? 애인이 헤어지제? 지금 뭐 울 정도로 미치게 아파? 내가 말한 이 세 가지 경우 아니면 울지 마 자, 헤어샵 가서 두 시간 정도 자다 와 헤어샵 가서 두 시간 자고 와 지금 네 몰걸론 아무도 네 말 안 들어 응? 다 내 사수에게 배운 우라지 것들 자, 너희랑 똑같이 닮았냐? 삼현우가 오는 것보다 내가 오는 게 낫지 않아? 우리 어쨌든 오늘 밤샘 폐방이라 근데 너 아까 아침에 진짜 배운 거 어떻게 한 거야? 미래를 보잖아 밤샘 철이 아니고 진짜 진짜 안 좋은 거 다들 미쳐간다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나에겐 식스 센스가 있다 타인의 신체에 입술이 닿으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보는 거 22년 전 알게 된 능력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본 미래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헤어지자 어? 나 너 같은데 처음 봐 감기가 3개월 이상 가냐? 헤어져 절대로 누군가 키스하는 일은 인생에 만들지 않으리라 노력했건만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터치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해요 하루도 딜레이 시켰어 준임한테 넘기기 전에 찬임한테 먼저 가야 되잖아 그죠? 찬임 넘기면 준임 넘는 건 식은 좀 먹기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역시 밤새 일을 하고 알 수 없는 약을 먹는 미누 설마 시한부 그런 거 아니겠지 그때 컨펌을 받으러 온 예술 정말 맘에 들어? 세탁기 에어컨 광고 아니고 침대 광고 같아 보여? 광고집 니즈 살려서 만들었습니다 홍대리 첫 PM 프로젝트니까 과정도 결과도 다 책임져봐 코 코피 홍대리 네? 아니 그 민우는 예술이 카페인에 의존했던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자민우 팀장이니까 한번 믿어보죠 광고주의 지적이 있었지만 민우를 믿고 가기로 한 듯 우리 오늘 아무래도 여기에서 칼퇴할 것 같은데 이번 주말 촬영 픽스 네? 바로 회의하게 회사 들어와 아 홍예술 따라와 걱정된 민우는 예술을 병원에 데려다줍니다 병원부터 다녀오고 회사 먹기 불맨 신경세약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는 정말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드박 네드브레스 절대 먹지 마요 절대 절대 또 약봉제여서 각성제만 홀랑 빼먹다가 나한테 걸리기만 해라 진짜 안 먹어요 안 먹어 딱 끊어요 제가 그래도 넌 못 끊는다 홍예술 넌 오피스 캠페인 빠져 저 이번에도 PM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따 이런 체력관리 못하는 애를 뭘 믿고 맡겨 조명을 LED로 세팅 조명은 LED디저라 안 되겠니 홍대리 네 짐장님 내일 오전에 촬영장소 답사 다녀와 AD 같이 문제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날 촬영 현장 답사해온 예술가 엄지 남자랑 연애를 좀 해 어? 남자랑이 청례해서 너만 한다 해야지 잠을 좀 자지 어? 지금 너 빵 쓴 지 얼마나 됐어? 뭐? 여기 여기 누워서 어? 어? 이제 얼마나 됐냐고 난 침대에서 남자가 하는 말 따윈 안 믿어 내 능력과 내 머리와 성과의 인생을 걸지 예술은 컴플레인을 건 배우 오지영을 설득합니다 근데 애인님 립스틱 못 써요? 오케이 됐다 지영의 미래를 본 예술은 립스틱 선물을 사고 대영이! 이게 무슨 서..선물을 사왔는데 이거 저기 더 둘다니까 하던 거 계속하세요 홍대리 어? 너 아까 그거? 뭐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뭐 키스한 게 뭐 대수라고 저 여자하고는 했는데 이 여자하고는 안 했네 오해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알았어? 신입 환영 파티 중인 기획 1팀 팀장님 보면 업무 외에 사람도 안 만나? 심지어 연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제 니즈를 그렇게 잘 파악해요? 아 잡아내는 호감 변태야 빛이 따라다니면 알게 될 거야 상대가 입술을 열기도 전에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입 다물게 하는 능력자니까 야외 촬영 침대를 미리 세팅하겠다는 재우기획 CD 엄경석 지금 야외 설치 시작했다가 내 촬영 전에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 말고 푹 자고 내일 7시에 아 진짜 뭐 같은 놈 이거 좀 드시고 하세요 팀장 내도 여전하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는 거 우리 팀장님이 쏘셨으니까 먹고 합시다 현장 체크하러 온 민우는 느낌이 좋지 않은데 아이 이 자식이 왜 또 저놈 네 팀장님 내일 촬영 준비 잘하고 있어? 내일 촬영은 별로 문제 될 거 없어 보입니다 별로야 아예야 아예 문제 될 리 없게 만들어 넵 간만에 집에서 쉬고 있는 예수 와 라면이 찐있네 아 아 뭐야 웬일로 주위도 해? 어? 무섭게 이번엔 또 뭐야? 언니는 나랑 약속을 또 어겼어 시간이 이렇게 없으면 내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냐? 약속을 어긴 예술에게 서운한 호우 뭐야 진짜 나도 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지 이번 캠페인 끝나면 진짜 같이 언니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언니도 알고 있잖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도? 오 많이 언니 사랑해 땡큐 호우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이상하다 완벽하게 다 준비됐는데 왜 예감이 안 좋지? 갑자기 떠오른 기억 생성한 일터에서 연애 노름을 해? 부기놈이네 아 내 전화 전조 니 한밤증 천엄의 전화는 무조건 사고다 나 팀장님 지금 가고 네? 오마이갓 왜 안 받아 왜 한 명도 안 받아 한편 혼자서 소품을 치우고 있는 민우 팀장님 화가 많이 나 보이는데 일단 먼저 제작팀하고 연출팀한테 다시 전화해 저도 같이 듣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화해 제작팀 연출팀 지금 몇 명 연락돼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네 멋대로 이렇게 세팅하래 죄송합니다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하고 대답해 제작팀 도착하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다른 사람 데려와서 뒷수다거리 부탁하는 일이야? 수정방향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팀장님 입술이 차았다 전조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미래가 보였다 내가 참 있는 업무 사고해 정신 차리고 정리해 저기 팀장님 그때 팀원들이 도착하고 민우는 가버립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여전히 충격이 빠진 예술 내가 미래에서 참인우라 뭐라고 있는 거야? 선배 무슨 일 있었어요? 팀장님이랑 둘이 침대에서 팀장님 어디 계셔? 예술은 급하게 민우를 찾아가는데 저기 팀장님 죄송합니다 어? 그 상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팀장님 등에 분명히 흉터가 야 너 아까부터 왜 자꾸 모를 소리야? 어? 나가 뭔가 찜찜한데 광고 촬영이 진행되고 이번 메인 컬러가 브라운 망호가 아닌데 그걸 빼고 간다고요? 지금 누구 잘리는 거 보고 싶어요? 야 네가 프레임이잖아 어떻게 좀 해봐 빼죠 뺍시다 침대 민우의 말대로 침대 없이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침대가 없는 침대 광고를 이사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기획 방향은 브랜드를 궁금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그 니즈에 맞는 결과물이 될 겁니다 촬영은 무사히 끝이 나고 내가 언니 이상하다 하긴 첫 PM이 빡시긴 하지 우리 차이님은 어디 갔어 원래 현장에 끝까지 남았어 조화되던 사람 한편 민우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약을 먹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차민우랑 닿았다고? 아 근데 그게 없었어 뭐가? 흉터 흉터? 잠 못 자서 헛것 본 거네 언니 꿈에 주기적으로 차민우 나오잖아 헛것 본 거야? 헤드셋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잠을 청하는 민우 그런데 다 들린다 혹시 능력자 야 빨리 가 화내기 전에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오빠랑 키스했을 때 너 오빠 이렇게 아팠잖아 이건 또 뭔 소리? 키스 아니고 니가 와서 그냥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오빠한테 와서 부딪힌 거야 저기 팀장님 등에 분명히 흉터가 야 너 아까부터 왜 자꾸 모를 소리야? 차민우는 내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 다음날 광고주와의 회의 침대 없는 침대 아주 기발하고 좋거든요 근데 그 상품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좀 아픈 몸을 이끌고 뒤늦게 회의에 참석한 민우 팝업 스토어를 열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트랙으로 소비자가 직접 찾아와 브랜드를 경험하고 자발적인 마케터가 되어 브랜드와 한 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캠페인의 목적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광고주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경석은 이번 일이 기획팀 잘못이라며 예술을 몰아가고 그 모습을 본 민우는 들어가 있어 기획팀 잘 돌아간다 아주 그냥 이철을 스카이바에서 KS 프로덕션 김부장 이대리 그리고 그 외 여성 다수와 어울리느라 형들이 전화를 몇 십통 못 받으셨고 참 뭐 더 울까요? 자 봐봐 저 팀장 우리는 같은 팀이잖아 남은 팝업을 마무리 잘 해야지 침대 없는 침대 언제부터 기획하신 거예요? 네 실수는 내 계획에 있었거든 하지만 너한테 PM을 맡긴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보는 것도 경험했으면 했고 그리고 아직도 난 널 믿어주고 있는 중이야 30주년 기념 파티가 기대되는 엄지 30주년 창립 파티 때 저 인생의 짝을 찾는 겁니다 일하네? 참인 근데 우리 재욱이 최고 스펙이 참이는데 참인어랑 연애하면 어떨까? 좋죠 그런 소시오패스랑 연애를 하고 싶다고? 뭐야? 상상이요? 국예술 너 존 좀 못 읽었어? 오늘 내가 고백할 거라는 거 그딴 고백을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함부로도 얘기하지 말자 차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잘하면 네가 만난 모든가 아 미쳤어? 얘기 좀 해 이번 팝업 제작 그래 친구가 하는 곳인데 부정청탁을 팝업 오픈도 촉박해서 저번에 합을 맞췄던 업체랑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잘해봐 예술 파이팅!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언니 그렇게 여기다 여기다 바로 한 장 어울려 어휴 이거 얹지마 엄마 더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팝업 이벤트 준비를 끝낸 예술은 레드밤을 어? 한 시간에 끝낼 걸 10시간씩 잡아놓고 있으니까 이런 레드밤이나 의존하지? 아 찬호 문제들 상황 없이 완벽하게 준비된 거 맞지? 내일 이벤트 아주 성공적일 거 같아요 평상시에는 왜 이런 거 안 보여줬어? 제 식바람까지 다 까시는 누구 때문이죠?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거 생각해 지금 같은 거 칭찬을 기분 좋아졌어 완전 친데른데? 승택을 찾아온 지영 오신 용건이 뭡니까? 진짜 안 가르쳐 줄 거야? 민우 오빠랑 꼬뿌한 여자 오빠 알잖아 그 새끼한테 가서 물어봐 그걸 왜 내한테 물어봐 바빠 죽겠는데 당장 나가 야야야 내가 진짜 오징어 때문에 미치겠다 네가 말 좀 해라 내 좀 그만 찾아오라고 제발 누가 걔한테 말을 하래? 네가 뿌린 시야 잘 거둬 다음날 팝업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는데 뭐야? 대박 드라마 촬영 일정 바꾸느라 내가 감독님한테 얼마나 깨졌는지 알아요? 누나 원래 당일 수정 절대 안 받아주잖아요 차민우 때문이죠? 차민우? 네 친구 아니다 냄새요? 아무 냄새 안 났는데 고객들 더 오기 전에 방향제 사서 뿌려 아 방향제를요? 거리 좀 지키지 거기서 말해도 다 들려 빨빨리 가봐 역시 예민해 이번엔 저 왼쪽 지지대가 좀 헐거운 것 같아요 바닥도 미끄러운 것 같고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니 뭘 점검을 계속 하래 차님은 이 세상 살기 진짜 힘들 거야 저놈은 까칠하고 예민하고 힘했다 어? 오징어이다 아까 분명히 다 들었지 어 분명히 다 들었지 완전 망했어 근데 A님은 원래 그렇게 상사 뒷담화를 잘까요? 아니 좀 오해가 있으신데 오빠가 몇 년 동안 홍예술 A님을 왜 이렇게 끼고도나 했는데? 뒤에서 욕이 나왔고 제대로 걸렸다 나 커피 마시고 싶다 아 커피 초콜릿 크림 프라푸치노에 프라푸치노 로스트는 1번 헤어슬럽 시럽 3번 모카슬럽 5번 카라멜 드리즈까지 넣어줘주세요 커피 셔틀을 시켜놓고 얄밉게 가버리는 지역 진짜 이씨 이때 노숙자가 이벤트 장소에 들어와 난동을 피우고 그래서 방향제 뿌리라고 저 고객님 제가 모태값이든 찜질밥값이든 들을 테니까 일단 나가셔서 놀아! 예민 청각과 시각을 가지고 있던 민우가 나타나 예술을 구하는데 다친 민우는 응급실에 가게 되고 팀장님 그렇게 많이 다치시진 않은 것 같아 팝오스토어 정리 좀 부탁해 기사는 나지 않도록 버무팅 불러서 해결하고 있고 또 쓰러진 거야? 미래에서 본 민우의 흉터가 똑같이 생기게 되자 놀라는 예술 내가 본 게 맞나 봐 뭘 미래였나 봐 뭘 자꾸 보는 건데 네? 괜찮으세요? 저 구하시느라 생사에서 일어난 사고를 막은 거니까 오버하지 마 자 이런 우연히 있을 수가 있지 세상이 진짜 줘봐 야 저녁 차 키 내놔 키 내놔 미쳤네 지금 마취해 야게 운전할 줄 알죠 내가 해 야 그럼 나도 못 가고 오지영 오라 그런다 아 그럴 거면 대리 불러 빨리 여기 있잖아 홍대리 홍대리 자 갑시다 아까 내가 본 상처 잘못 본 게 아니었나 봐 앞에 봐 운전 똑바로 하고 지금 팀장님 댁에 도착했는데 팀장님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그냥 집에 올려만 놔주세요 아 근데 그 새끼 예술씨 있으면 더 힘들 텐데 네? 예술씨가 그 새끼 들려면 힘들 것 같다고요 식은땀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민우를 집안까지 데려다 주는데 아우 진짜 아 더워 아 뭐야 나한테는 약 먹지 말라는 것 같지 다 듣고 있다 아 물이 뭐야 물이 밖에 없어 저 집이 왜 이래 저건 너 여기서 진짜 저 남자랑 자는 거야? 말도 안 돼 민우와 사귀는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예술은 한 번 더 확인을 하려 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팀장님의 땀도 너무 많이 흘리시고 괜찮으신 거 한 번 부르고 그러건대 우선 제가 물은 챙겨놨고요 그걸 변명이라고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느라 정말 그렇단 말이지?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야 넌 비시비시거리지 나는 근무 중이라서 갈 수도 없지 이번도 질색하는 새끼가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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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있었어? 끝난다 진짜 아깝다 왜 왜 왜 차민 누랑 잔다고 생각하니까 공포가 밀려오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보려고 했는데 기간이 눈뜬 거지 내가 지 좋아한다고 오해하는 거 아니야? 완전 멘붕 상태 그냥 한 번 자고 끝내 꼭 잔다고 연애하는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올 미래고 차민 누나 안중에도 없는데 언니만 이렇게 전전궁궁 힘적이 있을 거야? 그치? 기사 한 번 한다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다음날 아침 LB에서 만난 두 사람 아우 어색해 몸은 좀 괜찮으세요?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너 대단하더라? 아 어제 일 때문에 그러시나 본데 아이씨 미치겠네 예술이 있는 기획 1팀이 성과가 좋자 사내 홍보 영상에 나오고 다른 팀 직원들은 시기 질투를 하는데 너네 진짜 오피스 캠페인 들어가? 아 그거 너 오래 나 간다잉? 야 제작진 어디로 가냐고 아 일사 천루네 무슨 차민호 아이들도 아니겠지 전시된 침대 완판 프리미엄 라인 매출 180% 상승 역시 차 팀장님은 다르네요 이번 프로젝트는 홍대리가 주도했고 저는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팀원들 먹도 크고요 차 팀장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다들 수고하셨다고 영원히 차 팀장 팀이고 싶어 아까도 봤지? 공은 다 우리에게 돌리는 거 비자질땡 빡세서 끝나면 보상은 확실하잖아요 팀장들 회식에 참석한 민우 역시 차민호 팀장이야 필리피엠은 제가 아니라 홍해줄 대리였습니다 차민호 팀장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소문이 자자하죠 이번에도 목비스 무조건 성공해서 우리 매출 다 끌어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기획 1팀에 맡겨진 모피스 광고 이번에도 PM은 팀장님이 아니요 이번에는 좋은 기획안을 가져오는 분께 모피스 PM을 맡기려고 합니다 기획안은 다음 주까지 받겠습니다 제후 기획 들어온 이유가 모피스 때문이잖아요 그쵸? 이번에도 꼭 PM 되셨으면 좋겠어요 홍대리 오늘 따로 스케줄 없지? 왜요? 현장 가자고 준비해 차 팀장님 홍대리 하나 진짜 아끼나 봐 첫 PM 맡겨놓고 걱정되는지 이 촬영 전화 나와가지고 조명 배송까지 다 보고 왔어 설마 금방 나 설렌 거? 자축하며 사진을 찍으려던 순간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만 하자 가자 네 그럼 그렇지 이 새끼가 날 좋아하게 될 리가 없지 너 어제 왜? 어제요? 어제 왜 우리 집에 오냐고 쓸데없이 다음부터 그러지 마 네 이때 전광판 광고에 나오는 영화감독 인터뷰를 유심히 보는 예술관 그 모습이 신경쓰이는 민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감독님이시죠? 피로 리 감독님 모시고요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시면 가감없이 말해볼게요 마지막 엔딩 장면은 하루와 헤어진 애인의 재회를 암시하는 듯한 꿈씬이잖아요 이 영화엔 무슨 비밀이? 감독님의 엔딩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려고요 영화의 끝은 현실의 시작이니까 크레딧이 올라갔으니 새로운 영화가 시작되긴 하겠죠? 회사에서 야근 중인 예술 그런데 이게 무슨 휴대폰도 안 갖고 왔는데 예술 나야 괜찮아? 네 따라와 깜깜한데 보이세요? 몇백 번 다녔던 곳인데 그럼 모르겠냐? 기획안을 준비하고 있지? 네 아니 언제부터 날 좋아하고 있었대 진짜 괴롭힌 그 히어로는 변태인가? 오피스 네이 드림 광고잖아 하려면 제대로 해 다시 고쳐와 비 오는 날 로비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 침대 하나 놓고 자고 싶어요 BGM은 빗소리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간다 창립 기념 파티를 위해 쇼핑하러 온 세 사람은 쥬얼리 샵에 있는 민우를 보게 됩니다 사귀던 사람 있었던 거야? 너 알고 있었지? 저 목걸이 너 이상하다 예술은 벌써 걱정이 앞서고 내가 본 미래는 언제나 좋지 않았으니까 현재를 살면서 전전긍긍했던 기억들 뿐 예술은 민우의 미래에서 봤던 빨간 원피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합니다 진짜 고백하는 거? 왜 그렇게 보세요? 내가 뭘 나한테 고백하려고 대심하면서 머리라도 자른 거야 뭐야? 신난다 신나 혹시 뭐 집착 미래 뭐 쓸데없는 이런 거 있으세요? 시간도 없어 집겠는데 그런 게 왜 있겠어요? 나도요 나도 진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딱 내 스타일이다 내가 서에서 왔는데 저게 통해 싫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못 봤는데요? 못 봤으니까 제가 안에 들어왔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어? 나 이 남자 봤는데 내가 찾는 거 도와줄까요? 네? 저 조사 아니에요 조사? 맞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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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는 우연히 승댁이 사람 찾는 일을 도와줍니다 뭐 이 정도 했는데도 못 찾았으면 이 근처에는 없는 거 같은데 뭐 고마웠습니다 잠깐 잠깐 뭐예요 지금 장난해요? 그때 그럼 그쪽도 선의로 술 한 잔 사요? 대체 고백은 언제 하는 거야? 홍예술 드디어 고백을 하시겠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볼까? 그런데 돌아왔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거 3년 만에 주네 민우가 아닌 필요의 고백 예술은 차갑게 돌아섭니다 안녕하세요 모피스 V9 광고 연출을 맡은 이필호입니다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모피스의 광고를 맡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기획일 팀 A 홍예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필호 변디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그리고 지금 잠깐 시간 좀 내려 그럼 3년 전 연인이었던 두 사람 웬일이야? 너 왜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왔었어 내가 몇 번이나 했는데 줘봐 아 줘봐 잠깐만 홍예술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계속 이상하잖아 그날부터 내가 말하면 네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헤어지자 필요의 등장으로 마음이 복잡해진 예술 미쳤어? 정신 안 차려? 왜요 왜요 뭐? 어때 미쳤냐? 우와 맛있겠다 비거리에서 꽃등심 사달라고 울 정도로 좋아하는 줄은 몰랐네 지갑이랑 가방을 아예 두고 나와서 곤란했던 점이었거든요 왜? 깜빡한 거죠 아 팀장님 이거 먹고 꼭 가야 할 곳 있는데 돈 좀 꺼주신대요 근데 민우는 왜 같이 있는 거? 아 술도 안 드실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네가 많이 마실 거잖아 네? 너 그날 기억 안 나? 3년 전에도 예술은 남친과 헤어진 날 꽃등심을 먹고 2차로 포차해서 술을 거하게 마셨는데 아 진짜 사람 헷갈리게 뭘 뭐가 헷갈리는데? 아 그 머리는 왜 자르시고 왜 고백 무슨 소리야? 너 요즘 왜 그래? 아 팀장님이 훨씬 더 이상하셔 들어도요? 바보 스토어에서 저 구해준 것도 그렇고 어? 어디든 딱 나타나는 것도 이상하고 정전된 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나야말로 그날부터 아 그건 그럴만한 일이 있었다고요 어차피 침장님은 말해서 못 믿을 거예요? 믿어 아 믿긴 뭘 믿어요? 믿는다고 가야 돼 조심해 아유 여기가 야 예술 미쳤어 야야야야야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나 데려다 주려고 술 안 마신 거예요? 진짜 세인잖아 내일 어떻게 보려고 이러냐 다음날 예술은 쎄한 기분이 지는데 내가 여길 어떻게 하지? 저는요 키스를 하면 미래를 봐요 봤어요 팀장님이랑 저랑 자는 미래 해도 돼요 네가 먼저 하자고 한 거다 네가 미래를 본다고? 그래서 그날도 우리 집에서 나한테 키스를 해보려고 한 거고 아니 그게 너 나 좋아하냐? 그게 아닌데 하지만 민우는 출근해야 하는 예술의 옷까지 신경 써줍니다 출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역시 친데레 갈아입고 나와 근데 진짜 키스하면 보이는 거 맞아? 아니 지금까지 못 들으신 거예요? 그럼 어젯밤 키스했을 때 그때 뭐가 보였는데 보게끔 못 본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저도 잘 그때 필요와 마주치고 분위기 어쩔 차민우 팀장님 어제 제가 인사를 미처 못 드렸네요 이필호입니다 차민우입니다 나중에 제대로 인사드리죠 네 저희는 이만 네가 여기 왜 있냐 어? 이 호텔에서 대체 몇 명을 만나는 거야 아 야 너 왜근 나올 거야 왜근 왜근 간다 어 그래 지난밤 술 마시다 함께 밤을 보는 승택과 후 나랑 사귈래요? 딱 일주일만 지나게 어제 너 그렇게 가고 필요일이랑 뭐 있냐고 난리야 마치 네 천남친 아 선배 이거 리사 디자이너 거잖아요 신조 신사 응 어쩌지 그거 차 팀장님 가져왔는데 오빠가? 자기 주려는 거 아닐까? 아 사이즈가 다르긴 하구나 어 아니야 나한테 주려는 거 맞아 누구한테 줬는지 알면 화날 듯 사실 V9이 가격대는 세지만 충분히 트렌디하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차박이 뜨던데 그쪽으로 한번 굴려보는 건 어떨까요? 자동차가 침대가 된다 나 너무 좋은데 난 좋은데 우선 회의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들 문서를 정리해서 다시 회의 잡죠 단 증명 가능한 말만 담아오세요 백스페이스로 지워도 상관없어 경멸하니까 증명할게요 내가 미래를 본다는 거 그 다음 말도 늦게 해드리죠 퇴근해 봬요 근데 너 언제부터 향수 썼지? 저 향수 안 쓰는데요 왜 안 아픈 거지? 나 약 바꿨니? 또 쓰러졌냐? 아니 얼쩡해서 증상이 없다고? 정확히는 이따가 사라졌어 키스를 하면 추감각이 살아나 힘들어하던 민우 그런데 금방 괜찮아졌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생각 좀 하고 저질러라 인간아 임상님 아까 제가 헛소리를 했나 보니 어떻게 증명할 건데 지금 자료실에서 뵙죠 미래를 본다는 걸 증명하려는 예술 승택 선생님이 코피를 흘리시는데요 둘이 뭐 이렇게 치고 박고 싸우시나? 어? 믿지 못하니 한 번 더 흥먼지인가? 우리가 그 가운데 이렇게 덩그러네 뭐 이게 언제인지도 몰라요 내가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날 우리 차 안에서 그때 본 건 뭔데? 아 진짜 그날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암튼 전 증명했어요 믿으실지 말지는 팀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팀장님 방에서 우리가 진짜 예술의 말이 신경 쓰이는 민우 술에 취하며 이게 안 보이고 그랬나? 오늘 필요오빠랑 생각 안 나? 용기 안 난다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키스하고 일해보고 와서는 펑펑 울고 그랬지 필요는 광고 연출을 위해 재우 기획을 찾아오고 전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홍예술 애인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홍예술 애인은 오피스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전담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전담을 해드려도 되고요 자신이 연출하게 될 자동차 시승을 부탁하는 필요 아직 출시 전이라 보아미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요 현장을 직접 나가봐야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준비하겠습니다 필요의 악수에 당황하는 예술 박수 몰라요? 잘해보자고요 홍예술 애인님 이래 사장이 감정 끌고 올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창립 파티날부터 오늘까지 감정이 크게 남았다는 건 잘 알겠어서 그래 아닙니다 그 심장소리부터 어떻게 하든가 시끄러워 죽겠네 예술이 심란할 때마다 찾는 곳을 필요가 찾아오고 여기 왜 왔는데? 너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진짜로 너가 있네? 난 좋은데? 그만해 나도 예전에 홍예술 아니고 너도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만 해 세 번 우리 세 번만 만나자 뭐? 너 잡으려고 매달리는 거잖아 세 번만 만나보자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4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남들 4년 다 하는 것만큼 다 하자 오빠? 시안부 연애도 아니고 왜 자꾸 그런 무심 무심 소리를 해 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유명 데이트 코스 다 하는 거야 시안부 연애지만 즐길 거 다 즐기는 호우와 승택 호우는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채워갑니다 한편 예술은 휴일을 즐기며 일까지 하는데 세 번만 만나보자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너나 좋아하냐? 너나 좋아하냐? 좋아하냐? 전조다 꼬여가는 전조 오늘 비밀번호 바꿀 거야 둘 다 한 번만 더 와 야야야 야 인마 어딜 도와 괜찮냐? 오마이갓 근데 승택 선생님이 코피를 흘리시는데요 예술이 봤던 미래와 일치한다 민우의 방에서 립스틱을 발견한 지협 근데 애 있니? 립스틱 못 써요? 예쁘네? 예술 거라는 걸 눈치챈 듯 딸 첫 PM 축하해 엄마 아빠 광고 기억나지? 나 이번에 오피스 들어가 아빠 보고 싶겠네 우리 딸 웨딩드레스만 골랐어? 골랐는데 지금 좀 타이트해졌어 예술의 엄마는 재혼 준비 중 그럼 엄마 살 준비해야겠네 오빠 홍예술 뭐 괜찮더라? A일로 일도 잘하고 나도 마음에 들어 그래? 근데 집에도 왔었어? 왜? 왜가 뭐야 왜가? 호우와 필요는 예술 몰래 연락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알면 진짜 아이고야 너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누가 배신자냐? 나 좀 도와달라고 너한테 SOS나 치고 앉아 이거 오빠는 언니가 그렇게까지 한 이유도 모르잖아 알려고 돌아왔으니까 이유는 이제부터 내가 들어봐야지 필요 오빠한테 언니 비밀에 대해 말해줬음 뭐가 좀 달라졌을까? 그걸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 다음날 모피스 차 시승을 위해 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는 예술 가림막을 걷거나 절대로 보안 휴대폰이 아닌 것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아시죠 하 그때 민우가 나타나고 운전은 제가 해야겠는데 이번 계약서 조항이 너무 엄격해서요 모든 돌발 상황을 컨트롤하는 게 제 역할이라 그렇게 셋이 함께합니다 운전을 좀 험하게 하시네요 제가 한번 몰아봐야 확실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또 무사고 10년 차거든요 오 달래달래 이거예요 팀장님이랑 저랑 흔먼지인가 제가 묘사한 곳이랑 똑같잖아요 그때 제가 말한 대로잖아요 잠시만요 필요는 예술의 만류에도 쿤티가 생각났다며 덮개를 치우고 사진을 찍는데 오케이 유가이소 퍼펙트 진짜 멋있다 너 멋있지? 맛있죠 나 상 받으면 청원 받아준다며 기억 안 나? 이거 받으면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다? 반지도 사서 연애 말고 결혼하려고 돌아온 거야 미친놈 미친놈 그 미친놈이랑 딱 세 번만 만나보자고 진짜로 깨졌다 제가 넘어지니까 팀장님이 절 잡아주시고 그 바람에 팀장님 휴대폰 액정이 깨지는데요 예술이 말했던 미래가 모두 적중한 상황 홍예술 팀장님 네가 본 거 이제 믿는다고 네가 본 우리 둘 미래 그러니까 말해봐 그러니까 팀장님 방에서 우리가 하자 네? 하자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오늘이라도 좋아 이 미래는 어차피 올 미래였을까 내가 만든 미래였을까 키스하는 순간 식스센스가 발휘된다 디즈니 플러스 키스 식스센스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꾸욱 달핀 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핀 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핀 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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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